검증된 기흥위반 이중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반드시 우리 전남에서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완성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께 기흥위반 이중영을 지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주셨던 전남의 의사로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순천시민 여러분, 전남의 모든 우리 동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반드시 평화국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유일한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호 1번 이중영 후보를 꼭 20대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그 희망을 기호 1번 이중영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제4기 민주정부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날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냄에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위자명! 한국자로서